아 지형 진짜 짜증난다 진짜 집을 갈래 어 트라이어네인저 아 얘 보면 뭔 생각드냐면 인자거북이 밖에 생각이 안나 생긴게 완전 누리끼리 해가지고 얘도 비운의 기사단이죠 뭔가 좀 딴딴한 중장기병을 만들고 싶었나본데 중장군기병 근데 뭐 아마 커피 먹어가면서 쉬엄쉬엄 하자 아니양 커피 안좋아 맞아 개조판 클라리온 좀 이쁠걸 그죠? 아아아아 딜도 별로 안쓰 zeggen 이것 2 2 Let's go 아 뷰 까불지 말고 그러니까 잠자코 좀 다녀라 이붓들아 응? 왜 이렇게 싸돌아다녀 얘네들 아..진짜 미쳐나 죽겠네 진짜 상대하기 나 한명으로 너희들 군단급 그냥 몰사시킬수 있는데 알면은 좀 얌전히 좀 있으면 안될까? 포로를 지금 몇명 잡은거야 지금? 주당 들어오는거만해도 포로값으로 다 들어오었다 친한 애 없나? 데려오고 싶은데 말야 헬스트의 능력치? 애들이 근데 좀 뭘 좀 막아야 뭘 가든지 말든지 하죠? 계속 털리고 털리고 있는데 막아야되는데 그리고 저거 루머 듣는거 계속 해줘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중립영웅 좀 잘나온다던데 뭐 근데 이제 제가 처..초반에 그런얘기 했었죠? 중립영웅 한번 놓치면 나중에 가면 보고싶어도 안나온다고 예 뭐 거의 지금 사실상 한달에 거의 뭐 한마리 나올까 말까 수준이니까 상당히 그렇죠 타비우스 나.. 떠났다 세력에 나갔어 평화조화 요청이 올 때가 됐는데 두놈중에 한놈이 왜 안하죠? 레이븐스턴은 이미 다 막살났고 왜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거야? 하다가 좀.. 뗄퍼도 한대 저게 순찰대냐? 저게 중립영웅이지 고마해라 진짜 고마해라 진짜 아아 계속 와..어떡해 남자가 또 바뀌어있어 그리고 아우 짭나 망할 버그 룬써도 됐구나 룬써도 됐구나 지옥군마를 일단은 태워줄까? 지옥군마 56일 걸리긴 한데 사실 경주마를 태워주고 싶은데 경주마가 이쁠거 아니야 그치? 지옥군마는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아 저번에 파수기사단이 뭐했죠? 지옥군마 했죠? 방패했어요 지옥방패 방패는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이거야 거의 안깨질걸? 이정도면 화살 한방당 데미지 생각하고 이런거 생각하면은 최소한 20대는 막.. 막을 수 있을듯 그치 저번에 파수 워비스트 했었나? 개조판이었었.. 쩌? 개조판 지옥군마 너무 느려? 그건 그런데 요즘은 승용마라서 화살부터? 알았어요 신여한테 말.. 말 태워주면은 그치? 좀 못됐지? 신여 무기좀 바꿔볼까? 왜 뭐.. 물론 사령 할버드도 좋은데 에? 괜찮은거 없나? 괜찮은거 없나요 나와서 헤버드도 좀 긴 것 같애 흠 킹킹킹 킹킹킹 킹킹킹킹킹 킹킹킹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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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킹킹킹킹킹킹킹 Budget 킹킹킹킹킹킹킹킹 에보닛 플랑베르주 어때? 여러분들 할버드는 6일이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때? 에보닛 플랑베르주 이거 아까 저번에 해보고 싶었었는데 에보닛 플랑베르주 운장식 독디? 오오오 움직여 좀 나긴 하는데 아니 플랑베르주 저건 좋아요 그나마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뭐야 이거 바스타드 이거 휘두르기가 피어싱이네? 플랑베르주 얼마나 걸리지? 38일? 좀 오래 걸리네 비병한테 약해지지 않냐고? 아 그건 그래 아 맞아 그건 좀 그렇지 맞아요 일단 아발레스트 쓰고 싶은데 아발레스트 안 나오네 일단 스탭 보자 일단 신형 하아 4928 77565인데 운동력이 5스킬 밖에 안되네 포람은 현재 340대구요 한손무기만 400대 430대구요 활 410대 얼마 안남았어? 네 탈카넴이 5스킬 3877665인데요 승마하고 기마가 좀 딸리네 승마하고 기마공술 좀 더 올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1월 13일 때 탈의원에서 군단급이라는데요 안 꺼져? 좀 가라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내가 봤을 때 들어올 곳도 아니면서 괜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아 그쵸? 아 진짜 짠당이 하네 포로를 대체 몇 명을 잡아야 되는거야? 하아 파리가 달려든 이유가 필요한 시끄러! 우리 코브라 전사들 다 어디갔냐 여기 있구나 기병 운영하기 좋은 지형이 아니구만 좋은거 좀 나와 사령 근처가 너무 안좋아 따라와 가자 코브라 좋네 여기 잘 못해 EVERYONE! I don't know. 엉덩이에서 기름 하나하나 등장하는거 아 반지의 저항이 진짜 나중에 다시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구요 명작인데 하필 내가 처음 봤을때는 그게 몰라 그 극장에서 봤는데 극장에서 봤는데 1,2,3편을 한번에 통합으로 보여주더라구요 1,2,3편을 보다가 잤어 보다가 잤어 또 어릴때라 그니까 한편만 봐도 솔직히 긴데 그거를 한.. 아 진짜 한번에 다 본거야 그 3편 통합을 하핰 진짜.. 너 뒤지은줄 알았어 진짜 거기서 진짜 보다가 한편 보다가 잤어요 자고 또 봤는데 어? 그 다음편하고 여기서 또 보다가 또 자다가 또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잤어 진짜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반지의 저항 새로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보러왔거든요 몰라 3편이 아니라 2편까지였나? 아마 제가 제가 기억했을때는 6시간인가 7시간 본거 같긴 한데 음 6시간 7시간 내가 분명히 아침 일찍 갔거든요 아침 일찍 갔는데 나오고 나니까 막 어둑어둑해져있어 진짜 아휴 진짜 대박이야 진짜 뭐 그때 그 엄마가 참치김밥 싸워줬거든요 참치김밥하고 김치김밥 그거 안가져갔으면 거기서 굶어 죽을뻔했어 그 극장이라고 하기도 좀 뭐해 예 그니까 학교 학교 교실만 해 어 학교 교실만 해요 그 그런 상영관이 딱 두개있는데 분명히 무슨 영화관이긴 한데 그 무슨 이름이 달랐어 약간 후진 이름이었어 생각이 안 나네 야 똥잎마을은 뭐야 똥잎 암튼 그래서 그때 되게 그랬네요 영화가 재밌는지 뭐 재미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피곤하니까 잤다 깼다 잤다 깼다 포스터도 없고 그림으로 된 군아니에 포스터도 없고 그림으로 된 군아니에 야 호빗 호빗 그러지 마라 듣는 호빗 기분 나쁘다 nó jest eles 나 네 난 난 kann 난 난 나 코브라 쓸만하네 오 까방님 추천 24만댐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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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님은 뭐 네크로댄서 네크로댄서 그거 하시네 탐구님은 뭐하는거야 드래그 온 드라군 아 그 이현씨 레골라스 버리고 드워프 사랑하는건 뭔소리야 야 코빗을 안봐가지고 카시아누스 너 일로 들어와 이제 너 데려오려고 내가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야 나 500찍겠다 부대 크기 걸어다니는 그냥 1인 군단이여 얼마나 전투를 많이 했으면 500을 이 시간 안에 찍냐 대상에 이거 한 1500일 넘어가야 찍을까 말까인데 대상에 며칠이야 지금 1029일인데 벌써 부대 크기 말도 안되는 전투를 계속 하다보니까 돈도 100만원 찍겠는데 이제 75만원인데 그만 포위해 이제 그만 포위해 이제 그만 영유장사 잘된다 그죠 켈레덴 먹어버릴까 까부는데 여기 켈레덴 레인저 몇명이야 7? 호브라한 뒤로 잠깐 빠져 우리 시녀와 레인저 이용해서 싹 한번 여기 켈레덴 먹어버리자 안되겠다 받을 수가 없겠어 84시 야 공성탑 못 세워 큰일났다 망할 버그들 공성탑을 못 세워 레슬리를 잠깐 잠깐 보내야겠어 내가 봤을 때 이 버그가 레슬리 잠깐 보냅니다 그 다음 기계공 높은 사람이 누구야 조셀린 5스킬 조셀린으로 하는게 낫지 차라리 아 군량이 잘못 늘었다 사막군단은 윈윙먹고 다니냐 야 시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윈윙먹지않겠어? 안그래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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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비영승복 아 아 아 아 아 아 역회 진행이 남캐보다 손에 봅니다 그쵸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음 결혼 남자랑 해야되요 그거 그게 난 제일 불쾌하더라구 야 여자들은 여자들은 남자 캐릭 잘만 하던데 나는 왜이렇게 여자 캐릭 하기가 싫지 아 그니까 그 뭐라고야되지 정확하 정확하게는 여자 캐릭 하기가 재밌는데 남캐랑 결혼하는게 개짜증나 진짜 스트레스 개발 아 저 셜록 봤는데 어 효과좀 솔직히 오잼 나는 나는 셜록 다 봤어 예 시즌 1,2,3 다 보고서 본건데 뭐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에요 근데 별로 재미없었어 쯧 그냥 뭘 얘기하고 싶은건지 잘 모르겠고 그놈의 모리아티 좀 그만 울고 먹지 아 새로운 저기 좀 하지 음 음 음 음 음 뭐야 비온 탈출했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마을에서 군냥 으 군냥이 없어요 으 으 마이너스 10이냐 여기 여기 내가 뭐 한게 없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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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세지 하나로 오백명. 양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소세지 하나로 오백명. 아우! 얘네 안 지치나봐요. 얼마만큼 더 잡아야 되는 거야? 라리야, 뭐가 버릴까? 라리야? 저거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리는데? 세븐크로스 캐슬? 나 완전 버그야! 조셀랜드 1스킬 됐어! 아, 망할 초기화가 또... 아, 망할 초기화가 또... 아, 망할 초기화가 sogar 아니 longtimeWindYeah... interested. sorry, het Nothing by 미 Direct means, 두둢osa 기지년야. 계속 Bin하나봐요. 아니 문을 문을 왜 부셔 멀띠에서라도 된다니까 부금 아마 처음 듣는 사람들은 되게 좋다고 느낄거야 내가 처음에 그랬으니까 난 뭐 지겹지만 나는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림프 미즈키 림프 미즈키 아 아 그때 엄청 웃었지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 에메랄드의 드래곤한테 죽었어 나 야 어떤 사람이 나 옆 굴러가는거 보고서 웃냐? 깜짝이야 잘 아는 것 같다 저의 동물이 서계산에ende 너의 마음을 깜짝이야 아멘